부유하고 강력한 테러 조직인 자칭 이슬람 국가 일명 IS가 영국 여성들을 그들의 성전에 끌어들이고 있다 10대 여학생 3명이 런던의 교실을 뒤로하고 시리아의 전장으로 떠났다 이슬람 국가 IS 대원들의 신부가 되기 위해 모집된 소녀들 교묘한 선전이 소녀들을 유혹한다 귀여운 동물들과 소총들로 장식한 채 10대들을 유혹하는 온라인 세상 온라인 지하드 전사 모집원들의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 본다 이슬람 국가의 고집룡을 지정하는 것 이 시국의 고집룡을 지정하는 것 KBS